지역에서 말 만들기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 말 만들기를 하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자치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는 말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다 관의 문제였고 관의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작은 조경 하나라도 골목길 하나라도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주민이 나서서 오히려는 마을 디자인하고 오히려 그런 걸 정책 제한하는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떤 풀뿌리에서부터 굉장히 어떤 그런 민주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이든 어떤 자문과 같은 영역이든 모든 곳곳에서 또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주장하고 제한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화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젊은 층도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 선배와 후배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뭔가 수평적 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광장 민주주의 거리 민주주의로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로 생활 속 민주주의로 많이 좀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등의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오히려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향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한다면 어떤 소통과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민주인권 기념관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가고 싶고 또 가야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이러저러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회의 장소로도 또는 뭔가를 기억하는 공간으로도 뭔가를 또 연구하는 공간으로도 뭔가를 또 토론하는 공간으로도 굉장히 좀 문화적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약간 커뮤니티적인 접근이 되면 좋겠어요 가서 뭔가 내가 예를 들면 나의 감성과 느낌을 착각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공간이 되어야 그것이 주구 민주주의가 아니라 산민주주의로 좀 더 역동하는 민주주의로 또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마음 터놓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